이번에는 캔버스 85 f 입니다. 85 f 일단 짧은 쪽 한쪽에 고정한 다음에 반대편 고정 긴 쪽 한변 고정 반대편 고정 모서리 짧은 쪽 당겨서 긴 쪽 고정 반대편 짧은 쪽 당겨서 긴 쪽 고정 반대편 고정 고정 깔끔하게 접은 다음에 마무리 깔끔하게 접은 다음에 마무리 깔끔하게 접은 다음에 마무리 깔끔하게 접은 다음에 마무리 고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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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